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급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자 미국민들의 팀문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. 미국민들은 팬데믹을 겪으며 위험 속에서 일하던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팁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물가급등 때문에 항상 팁을 준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.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팁을 주고 있는 업종은 식당으로 73%가 외식 때마다 항상 팁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그러나 이 비율도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77%, 지난해의 75%보다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음식 배달 시에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57%로 팬데믹 직전에 63%에서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. 택시 등 태워준 운전자에게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답변은 43%로 팬데믹 직전보다 역시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호텔 투숙 시 청소부에게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팬데믹 전과 같았지만 응답자의 27%에 불과했습니다. 커피숍에서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22%로 팬데믹 직전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. 주문한 음식을 직접 찾을 때에 팁을 준다는 미국민들은 13%, 수리공에게 팁을 준다는 비율은 12%에 불과했습니다. CBS 뉴스는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민들은 감염 위험에도 일하고 있는 필수직종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소 등의 공감을 표시하며 더 많은 팁을 주겠다고 대답했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미국인들의 관대한 태도는 물가 급등 때문에 인색하게 변한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.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.5%, 4월에 8.3%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매일 사야 하는 에브리데이 생필품 등은 모두 두 자릿수로 급등해 있습니다. 여기에 휘발유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미국민들은 올 한해 가구당 유가급 등으로 2,000달러, 식품 가격 인상으로 1,000달러 등 3,000달러는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이어서 외식이나 여행 등에 나서도 팁을 항상 주겠다는 미국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. 워싱턴